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이지만 돈 문제에 대해선 부부 사이에서도 의논하고 있는 비율이 반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민들의 62%나 돈 문제에 대해선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CNBC가 10일 보도했습니다. 특히 친구와 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5%로 더 올라갑니다.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나 파트너와도 돈 문제를 의논하고 있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거의 어피스트하게 반분됐습니다.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4%는 배우자나 파트너와 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그러나 배우자나 파트너와도 돈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민들도 46%에 달했습니다. 미국민들의 돈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젊은 층들이 비교적 많이 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돈 문제를 다른 이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밝힌 비율을 보면 1980년에서 1994년생 사이인 밀레니얼들이 56%로 가장 많았습니다. 그 다음인 1995년부터 2012년 사이인 Z세대들이 49%로 나타났습니다. 밀레니얼의 앞세대인 1965년에서 1979년생 사이인 X세대들은 돈 문제를 논의한다는 비율이 38%로 낮아졌습니다. 게다가 은퇴하고 있는 1946년에서 1964년생 사이인 베이비 부모들은 돈 문제를 다른 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율이 22%에 불과했습니다.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과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 사이에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율이 56% 대 22%로 2.5배나 차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CNBC는 미국민들은 돈 문제를 다른 이들과 의논하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문가들은 그래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, 가족, 친구들까지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득을 알린 다음 매달 들여야 하는 렌트비, 자동차 할부금, 유틸리트 등 각종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인지, 얼마씩 분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재정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.